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데이 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두유 2개 준비했구요 냄비에 두유 2개를 부어주겠습니다 신기술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깻가루 1큰술 넣어주구요 라면스프 1분의 1큰술과 브레이크도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매콤하게 고춧가루 1큰술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1큰술도 넣어주시구요 한소끔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 꺼주시구요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해주겠습니다 두유가 아주 시원하게 차가워졌다면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삶아줄건데요 3분 30초만 삶으면 딱 적당하게 삶아지는 것 같아요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릇에 면을 담아주구요 차갑게 식힌 두유 육수를 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잘 어울리는 물김치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통깨까지 뿌려서 고소함을 더해주시면 시원하고 맛있는 들깨 두유라면이 됩니다 두유에 들깨를 더해서 더욱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비벼서 물김치와 같이 드셔보세요 라면으로도 매콤하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날씨 더울 때 이렇게 냉라면으로 만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